지금 신안하고 한국증권에서 순간적으로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매도를 이 두 증권서에서 거의 한 18,000주 정도를 갑자기 밀어버렸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밀어버린 거죠. 얘들이 뭔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매도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이 많은 물량을 이렇게 호가까지 끌어내리면서 업팅을 무시하고 이렇게 집어던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집어던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더 비싼 가격에 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팔아가지고 얼마든지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손해를 감수하고도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18,000주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그냥 폭탄 투하듯이 투하해버리죠.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정말로 지금 거의 불법의 판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셀테린의 공매도 1등 조모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매도의 작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매매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주가 상승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주가 조작의 행태하고 유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시장의 분위기가 뭐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면 그건 뭐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죠. 시장의 분위기는 외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사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지수가 쭉쭉 올라가는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갚다 때려버렸죠. 신한 3위신의 그 중의 하나죠. 신한. 신한에서 상당한 물량 만주 이상 던졌고 한국에서도 엄청난 물량 던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물량을 던진 것은 의심해 보면 하는 게 시장 조성자죠. 아직까지 이 시장 조성자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할 수 있죠. 4월 1일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세금도 안 내고 수수료도 안 내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조성자라는 것을 등에 업고 시장 조성은 업팅률도 안 되죠. 업팅률 그런 부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만 8천 정도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이 공매 세력들이 지가 들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밑에다가 지가 미리 받쳐놨겠죠. 지가 받쳐놓고 물량을 갖다가 그냥 때려버린 거죠. 손실을 약간 감수하고도 밑에서 지가 받아버린다니까 그거를 감시하고도 자전을 돌려버린 거죠. 그런 자전을 돌려서 지금 호가를 순간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수익을 위해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런 매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어떤 악재가 있다거나 별다른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죠. 전혀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호가를 순간적으로 확 끌어내려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완전히 농간입니다. 농간.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공매 세력들의 이런 상승 저지의 목적으로 밀어내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불법 공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불법 공매. 지금 공매다 금지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잡아낼 방법이 있죠. 전부 수기로 작성하고 하니까 이 숫자를 찍어서 숫자를 찍어가지고 없는 주식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아니면 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사서 다시 집어넣어버리면 감쪽같죠. 이 불법 공매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슴없이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도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거를 그렇게 매도를 이렇게 여기서 확 던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추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좀 심하죠. 이거는 좀 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거래가 순간적으로 만 4천주 정도가 거래됐죠. 만 4천주. 만 4천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서 거래가 되면 여기서 갑자기 던져버렸죠.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확 던져버렸습니다. 확 던졌는데 얼마든지 이게 주가 하락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흘러가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죠. 외국인도 2,300억이나 지금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5,700억이나 들어오고 있죠. 양면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기관의 흔들기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시장은 아주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 셀트리온을 여기서 갑자기 던졌다.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납득이. 그러니까 이렇게 확 집어 던져서 주가 상승을 막아버리겠다. 그런 분위기죠. 지금 매수 심리를 꺾어버리겠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투자 쪽에서 여기죠. 6,600주를 한 번에 던져버렸죠. 한 번에 순식간에 확 던져버렸어요. 확 던져. 지금 또 2,200주 또 던졌죠. 그냥 확 확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한 쪽에서 만주를 던졌죠. 같은 시간에 한국하고 신한 쪽에서 같이 갑자기 던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던질 이유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고 코스피가 1.3% 올라서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던지면 이렇게까지 손실을 보면서 던질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완전히 그냥 곤매도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곤매도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타의 추정을 부라는 1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우 쪽에서도 가세해서 2,300억을 던져버리죠. 갑자기 이렇게 큰 물량들을 던지는 건 개인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주가를 하락시키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의 농간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정말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공매도가 아예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공매도가 여기에서 만약에 물려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흐름이 과연 나올까? 의문이죠. 지금 공매도가 가장 많이 공매친 종목이 셀틴인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가가 제발 올라가지 마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어던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화가 좀 나긴 하겠지만 관계없다. 결국은 얘는 올라가게 돼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지금 21선을 뚫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얘는 못 간다. 얘는 못 간다. 그렇게 계속해서 심리를 흔들어 대고 있죠. 심리를 좀 흔들어 대는 그런 작업이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되고. 결국은 뚫어내게 돼있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저렇게 순간적으로 화력을 모아가지고 던지면서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지는 못하겠죠. 시장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셀트리움만 계속 이렇게 밀린다. 이게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법 조작. 이거는 거의 불법 조작이라고 봐야 돼요. 불법 조작. 이 불법 조작의 이런 주가 흐름은 특히나 시장 조성자라는 부분이 이런 대형 우량주에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금도 안 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한 9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시장이 올라서는 추세이기 때문에 얘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조정이 아주 많이 됐죠. 그러고 이제 올라서는데 계속해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해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래도 유럽의 승인이 완전히 임박해있죠. 임박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겁을 준다고 하더라도 또 공매들이 농간을 버리고 주가 조작을 하고 해도 올라갈 것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강한 반등이 일어나는 부분은 결국은 허가 소식 그리고 수출 소식이 보여지면 이거는 공매 할애비가 와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자전거 타는 부분들 이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딱 9일 남았죠. 9일 정도 지나면 그런 농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다행히 그랬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 이제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면 오늘 18,000주, 2,000주 이렇게 던져대는데 그런 세금하고 수수료만 하더라도 엄청나죠. 돈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이제부터는 4월 1일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워낙에 극성을 부리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